자 제가 정면에서 잡고 있습니다. 여기 분수에서부터 전개천이 시작해서 이빗대 폭포를 거쳐서 모전교, 광통교, 산밀교 거쳐서 동대문 쪽으로 한대, 살고지다리 거쳐서 한강으로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청계천 조형물입니다. 싸메 소리가 나네. 자 제가 지금 삼일교 위에 올라와서 지금 청계천 위쪽을 잡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쪽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거대 도시, 메트로폴리탄3 한가운데 이런 녹색 시냇물이 흐른다는 게 강도 아니고 정말 멋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청계천 복원 안가고 그 다음에 4대강이 자전거길 만든 거 보호 만든 건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멋지죠? 제가 반대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삼일교 삼일교 하류쪽 그러니까 동대문 쪽으로 나가는 쪽 왕심리 쪽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쪽 잡고 있거든요. 삼일교 위에서 여기 삼일 빌딩 앞에 입니다. 파고다 공원도 있구요. 지금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이 시민들이 나와 있고 강아지도 있고 정말 보기 좋으네요. 이런 녹지 공간이 있다는 건 우리 서울 시민의 큰 복이죠.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청계천은 접근도가 많이 있거든요. 광화문 쪽에서 들어와도 되고 저쪽 아래쪽 동대문 쪽 왕심리 쪽에서 들어와도 되고 지금 여기는 삼일로 쪽인데요. 그래서 접근도가 많기 때문에 편리하시나 아무데로나 오셔도 됩니다. 접근을 해도 됩니다. 제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물수리 한번 감상해 보세요. 풀도 많고 이 안에 물고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정조 화성행열도가 있습니다. 꽤 되는데요. 지금 여기 오른쪽이 끝이거든요. 굉장히 타일로 타일로 조각된 벽화 벽화가 있습니다. 제가 쭉 가보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래쪽으로 제가 잡아볼게요. 아래쪽으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장통교입니다. 장통교 지금 여기가 벽화를 좀 볼까요? 지금 여기가 제일 빡빡하게 호위병이 많은 거 보니까 아마 저 저 교가 궁자라고 적혀있는 저 이 이 가마에 왕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마꾼들이 전부 노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왕어머니인 태경궁홍씨 예 태경궁홍씨가 거기 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장통교입니다. 여기에 장통교입니다. 여기 장통교 밑입니다. 다리 통과했습니다. 용기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용기가 있는 거 보니까 이 가마가 아마 누구야 정조가 왕 정조가 탄 가마가 아닐까 그렇게 교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뒤가 해경궁홍씨 어머니 해경궁홍씨고 이게 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혁이 보니까 여기 꼬맹이들이 놀고 있네요. 징검다리가 있고 서울 전도가 여기 나와 있고요. 이게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이네요.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인데 이게 정조가 1795년에 사도세자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머니인 해경궁홍씨를 모시고 수원 화성이죠 에 있는 그 사도세자 무덤을 다녀온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원행 을묘 정리 의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판각화로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 일행수가 1779명 그 다음에 말이 779필 이고 그 다음에 김홍도 등 당대 인류 화가들이 이 반차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무튼 우리나라 그 복식이나 또는 격식 의상 악대구상 악대구성 등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죠. 이게 외국인들은 이 영어로 쓰인 이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정조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그 행차를 했던 이유가 아마도 그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정조가 그걸 그 할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그 뭐야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영조가 죽고 나서 항상 그걸 아쉬워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쓴 그 해경궁 홍씨에 정말 그 비참한 죽어가면서 비참한 모습이 그려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아마 이루어하기 위해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이루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행렬을 버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꽃이 많이 피어있죠. 예 내가 제가 알고 있는 건 저기 고깔제비꽃 하나밖에 모릅니다. 고깔제비꽃 자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멋지죠? 자 여기가 광교입니다. 광교 광교 저 다리가 여기 물고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속에 물속에 고기 보이시나요? 물고기 피레미 같은데요. 많이 있죠? 자세히 보시면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건널목도 있고요. 돌다리 아주 멋지죠? 무너스 오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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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 투어 성공 배날린 수색 고기 너무 그리고 여기 적힌 시간에 오시면 여기 그 디지털 쇼를 하는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 쇼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20분간 연출한대요 여기는 광교쪽에서 아래쪽으로 제가 잡아본 모습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광통교 앞쪽에서 광통교를 바라보고 찍은 거거든요 여기도 참 멋있죠 광통교에 왔는데요 제가 이 광통교에는 사인이 많죠 이 이방원과 이방원 작은어머니 그러니까 이방석 어머니 신덕왕후에 관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 위에 보시면 저기 디자인이 있잖아요 디자인 저게 신덕왕후묘를 지키는 신장석인데 신장석을 갖다가 이 광통교 다리를 만든거죠 그러니까 그 이방원이 얼마나 이방석 어머니를 싫어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런 신장석도 전부 신덕왕후 건데 어떤건 거꾸로 되어있다고 해요 일부러 그래서 여기 광통교 복개하면서 그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떤게 거꾸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아무튼 이쪽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나와있는데죠 항상 오늘 일요일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길을 방나고 있네요 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 제가 모전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콘 보이시죠? 승계천 아이콘. 저 뒤에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뾰족한 탑, 그게 아이콘이거든요. 상징 디자인 조형물인데, 제가 그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승계천은 자연물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황강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폭포를 만들고 그 위에 분수 보이시죠? 분수에서부터 승계천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서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면에서 잡고 있습니다. 여기 분수에서부터 승계천이 시작해서 이빗대 폭포를 거쳐서 모전교, 광통교, 상일교 거쳐서 동대문 쪽으로, 한대, 살고지다리 거쳐서 한강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승계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과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